금년에는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하루 휴가를 내서 여기 수휴암에 와 있습니다. 수휴암의 바닷가에 두꺼비 모양 시비도 있네요. 파도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느라면 천경 그 말린이 모두 바람에 있는 파도란다. 범종로 일체의 중생 성정각 일체의 모든 중생은 정확히 깨달음을 이룬다. 그런 얘기고 물새들 물새들 행복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네 사람이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물새들이 쉬고 또 쉬어가는 곳이구나 슈슈암 아름다울 슈 아름다울 슈 쉴 슈 쉴 슈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쉬고 또 쉬며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가라는 뜻이겠지 마음을 지워라 여기가 하조대 할인과 조준이 쉬었다 간 곳이래요 하조대 양양 하조대 양양 하조대는 2009년 12월 9일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성 제68호로 지정되었다. 고려말 조선초문신인 하린과 조준 두 사람이 만났던 곳이라 하여 이들이 성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하조대 정자는 조선 정종 때 처음으로 세웠는데 회찰된 것을 1939년 6월 양양군 현북면에서 기념사업으로 육각정을 건립하였으나 해방 후 다시 파괴되었다. 현재 정자는 1998년 해체 복원된 건물로 초입공 굴돌이 양식의 육각정으로 지붕에 철병통을 얹었는데 소나무와 함께 주위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고 있다. 오늘은 날짜를 보니 8월 29일 국치일이네요. 국치일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을 당한 아주 참 기막힌 날이네요. 어제는 그 양양의 휴휴함을 돌아보고 오는 길에 하조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속초에서 하룻밤 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속초해수욕장 해안으로 여기 옹치 속초해안을 쭉 거의 1시간쯤 걷다보니까 에옹치라고 에옹치 해변 에옹치 해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군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쪽 고층 빌딩 있는 데가 아침에 내가 떠나온 곳입니다. 여기는 남자친구 촬영장소라고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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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비를 잘 안 보니까 그런데 TVN에서 남자친구라는 연습국이 있는 모양이죠? 여기서 남자친구가 촬영을 했던 데라는데 바로 여기서 내가 한번 사진을 혼자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300m를 가면 예옹치 항이 되는 것 같아요. 에이옹치항. 에이옹치파라 센터도 있고 에이옹치항. 지금 내가 속초 해변에서 갔는데 요 앞에 90미터 전방에 전망대. 제일 전망대가 있고요. 덩치가 바닷가 오랜만에 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가도가 밀려옵니다. 가도 손이 뭐죠? 가도가 밀려옵니다. 가도 손이 들리죠? 가도 손이. 아 신나게. 여기가 에이옹치항이군요. 에이옹치항. 아직 한산합니다. 에이옹치항 대일수산. 롯데리조트가 여기서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롯데리조트. 지금 속초항에서 속초해수욕장에서 여기 에이옹치항까지 왔고 조금 더 걸어서 대포항까지 가면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아침 시간이니까 여기서 돌아가야 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바위가 진해처럼 생겼다고 해서 진해바위라고 한다는 거죠. 진해바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지금 파도가 쳐서 잘 안보이는데 마당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당바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속초항에서 에이옹치항까지 이렇게 해변가로 목책이 계속 쳐져있네요. 산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목책길. 목책길. 아침에 나온 곳으로 다시 향합니다. 앞으로 에이옹치. 아 옹 자가 이렇게 쓰는 거네요. 에이옹치 지명률에 조선시대까지 옹진이라고 불렸던 곳이 1926년에 에이옹치로 등장한다.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포에서 속초로 가는 고객길을 이용하여 현재의 에이옹치를 지나갔었다. 이 고객길 옆에 밧둑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있었기 때문에 밧둑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불렸고 그 결과 옹진이라는 고유중형 대신 에이옹을 기준으로 바깥독재라는 한자 표기인 에이옹치리. 에이옹치리라는 행정구용이 사용되었었다. 에이옹치리 모래사장을 한번 걸어가봅니다. 모래사장. 모래사장. 백사장을 한번 걸어갑니다. 아...잔바닥이 아주 시원하네. 시원해. 20분정도 걸을 수가 있겠네. 맨발로 한번 걸어봅니다. 맨발로. 아...파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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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밀려온다. 아...파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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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일날 폐장이 되서, 이 해수병에는, 아... ROM이다. 아...나 혼자만 얼을수 있습니다. 속초, 속초 방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